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박규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노우건물 무료에너지진단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배경입니다. 정부가 민간노우건축물을 대상으로 무료에너지진단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은 18년 기준 약 719만 동이며 총 연면적과 동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8년 기준 신축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약 5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의 참여 대상이 되는 15년 이상의 건물은 전체 건축물의 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너지 및 온실가스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건물 부분이 감축 목표는 높은 수준으로 상향되어 강도 높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촉진하고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화를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경우는 에너지 효율 관리가 다소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전세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및 저탄소 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중 그린 뉴딜 정책 방향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며 특히 건물 에너지 부분은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 관리 정책 과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파악하고 또 손실 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며 진단 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감소, 비용 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 경쟁력 향상, 설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 손실 방지, 에너지 원단이 향상 및 환경 부담 감소 및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축물 에너지 진단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와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소형 건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권 밖의 기존 노후 건축물이 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2020년도 건축물 에너지 진단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민간 건물 600동을 대상으로 무료 에너지 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소개입니다. 본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노후화된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며 노후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파악하여 에너지 손실 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적의 개선안을 제공하는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한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 기간은 공고일 이후부터 올해 연말까지이며 신청 수요에 따라 조기 종료의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전국의 노후화된 민간 건물 600동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첫째 15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즉 2005년 7월 30일 이전 중공된 건물로 건축물 대장상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어야 합니다. 셋째 최근 3년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티오의 미만 건물이어야 합니다. 넷째 국가, 지자체, 공공 등의 소유가 아닌 민간이 건축물의 소유주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 내 주 용도가 문화 및 집배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업무시설, 숙박, 노유자시설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준은 에너지 사용량을 제외하고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기 기준의 해당 여부 중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사무국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필요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건물주 분들께서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본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선호진단기관은 3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혹 어떤 진단기관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시면 운영사무국에 연락 주시면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신청서가 제출되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메일로 통보해 드리며 이후 진단기관과 건물주 간의 진단일정이 일치하는 진단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건물주 분께 안내 드립니다. 이후 진단기관은 해당 건축물을 방문하여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게 되며 실제 현장 진단은 약 3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진단이 완료된 이후 진단기관은 건물주 분께 진단 결과를 상세히 안내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보고서는 다시 한국에너지공단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부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지원 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안내와 궁금하신 사항 확인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에 문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운영사무국에 연락하여 상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사무국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무국은 건물주분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요청하실 수 있으며 9시부터 6시 사이에 해당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업과 관련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신청뿐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정책적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물에너지 이용현황 손실요인 파악뿐 아니라 건축물, 원별, 에너지 이용 특성, 효율 수준 등을 파악하여 보다 구체적인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고 향후 그린 리모델링 중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새로운 제도 및 사업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건물주분께서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에너지 진단을 받으시고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적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